학생들의 학생들 학생들의 학생들 학생들의 학생들 선생님도 가끔 생각하지 않나요? 저 멀리 뭐가 보이는지 상상하지 않았어요? 저도 어렸을 때부터 눈이 좀 앞좋고 지금은 이 안경을 써서 좀 나아지게 했지만 그래서 우리 저 주변에 한 번 상상도 했습니다 아무리 깜빡여도 땅 깨끈 풍경 속에 조금씩 찰나잡는 풍경 먼지를 털어내 현실을 지워내 조금씩 차오르는 상상들 차가운 우주 위를 헤어지며 모험을 시작하는 사양도 닿는 또 시험분들을 견디고 무성한 별들을 지나서 끝없는 하예를 할꺼야 말도 안 되는 이라도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상상이 상상 이건 없네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움직이는 달 위에서 우릴 바라보는 우주를 여행하는 낯선 사람들 바다로 우리의 이름을 그리고 바다로 우리의 이름을 그리고 별들의 소릴 들으며 상상할 거야 다른 우주를 우주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펼쳐진 여백 속 상상들을 그리며 멈춰진 어둠도 하나 둘 살아나 틀렸다 헤매도 상관없어 알 수 없기에 알 수 없기에 상상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없다며 매년받고 모두가 등 돌려도 말도 안 돼 이 마음 말도 안 돼 이 마음 꿈이라도 말도 안 돼 질문 끝에서 답을 찾듯 상상 끝에서 사실을 찾아 펼쳐진 여행 속 상상들을 그리면 언젠가 숨겨졌던 사실들을 찾을 거야 나만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난 찾을 거야 나만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찾을 거야